한국에서 장기여행으로 오시는 분이 저 유튜브 보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시금치 된장궁서트에서 마스크, 빔, 햇반, 밴드, 타이레놀 마스크도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믹스커피 와 이렇게 많이 제가 이건 또 참기름 입니다 참기름 그 다음에 머리 염색약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오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이제 점점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장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마이크 이 마이크는 우리 티빌리시에 살고 계시던 카페 회원이지도 하셨고 제 유튜브 구독자이시기도 한 분이 그분이 유튜브 안하고 가신다고 주고 가셨습니다 이거는 일전에 제가 포켓, 오즈모 포켓, 언박싱을 한 번 했었는데 오늘은 언박싱은 아니지만 늘어난 장비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즈모, 짐벌이 되겠습니다 짐벌 이건 이제 핸드폰으로 해서 들고 찍는거고 이거는 제 구독자이시고 또 2017년경에 반영하셨던 우리 최회장님이 또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마이크 마이크랑 같이 주셨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이제 두개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 선물받은거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제일 먼저 유튜브 찍으면서 샀던 셀카봉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이제 바로 오즈모 포켓2 아주 작지만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또 마이크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추가적으로 장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오즈모 포켓2를 사용하는 겁니다 길게 이렇게 셀카봉처럼 찍을 수 있는 최신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 요거 오즈모 포켓2가 작다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빨라서 금방금방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아거클립이 있는 이건 이제 가방이나 옷에 탁 물려서 찍을 수 있는거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차, 자동차용입니다 이제 자동차 트래킹을 하면서 제가 한번 또 멋진 코카소스의 멋진 산악지역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또 삼각대 다리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 요 핸드폰을 요거랑 연결해서 핸드폰을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오 이건 뭐 유튜브를 하면서 점점 장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이제 천명도 넘었고 많은 분들의 응원의 힘이고 더 열심히 멋진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